폼이 좀 떨어졌어. 요즘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저 또 맞더라. 이건 금기업이다, 금기업. 형! 시끄러워. 예전보다 스케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줄여요. 줄이기는 알아서 줄 텐데. 그걸 줄여, 내 맘대로 안 줄여.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기가 느껴진 거야. 아, 스카이 댄스네. 지금 거룬비상이랑은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오늘 게스터가 거룬비상 댄스네.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참 좋더라고. 오늘도 그 에너지를 좀 받고 앞으로도 활동 잘하라고, 다나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좀 먹이려고 합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보자고. 자, 가보자. 좀 만세. 아니, 아니. 다나카스. 다나카스라 합니까? 다나카스라 못해. 진짜요? 좀 앉았어. 같이 여유자적을 해도 됩니까? 유유자적. 네. 성숙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숙 사시는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자랑가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제가 한솔이라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이예요. 아니, 저 또 맞대. 아니, 지금 우리 이 채널을 지금 후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한솔 유튜브 박한솔이라고 검색하시면. 한솔이는 어떤 개인기가 있습니까? 잡자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 먹보입니까? 네. 뭐 특히 좀 자기가 좋아하는 사료가 있습니까? 케첩 오므라이트 컵밥이요. 그거 먹어도 됩니까? 제가 다 먹고 놔둔 거를 그 뒤가 싹싹 설거지에 썼어요. 안 돼, 안 돼 할 때쯤에 다 먹고 난 다음이었습니까? 다 뜯어버렸다. 찢어버렸고. 지금 이 방송을 집에서 한솔이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한솔이가 유튜브 틀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한솔이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솔아 누나가 많이 사랑한 거 알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이사 가서 쓰레기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누나 사랑해. 엄마한테 나나카 실제로 보니까 어떻다라고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나나카 실제로 보니까 가발이 진짜 자연스러워. 줬다 맞더라. 아니 뭐 청테이프를 붙인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지금 밥 먹고 이제 아침 2시간이어서. 점심시간 아직 점심시간인 겁니까? 최대한 시간이 많아가지고. 회사 생활 많이 좋아졌구나. 아니 다 아까 회사 생활 해본 적은 없지만 단 아까 가게 생활만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쏘데스 거기까지만 하시죠. 쏘데스네. 자 오늘 바라비리포 게스터로 권은비 씨가 나옵니다. 권은비 씨 좋아합니까? 예 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이건 자 권은비 씨의 가장 큰 매력이 뭡니까? 긴 생머리가 되게 잘 어울렸어요. 혹시 그러면 권은비 씨의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참 좋더라 어떨까? 아 원더워터 네. 맞습니다. 아 워터? 아 지금 발음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 저거 워터? 아 워터! 아 미국은 워터! 자 우리 권은비 씨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은비 씨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쏘데스네. 쏘데스요? 스미키리상. 스미키리상? 쪼떠 마테 일본에서부터 스미키리상 됐으네. 한국은 웬일로? 도끼로 이마까. 도끼로 이마까를 한다고? 아니 나이가 60 이상 돼야지 도끼로 이마까 그거 개그를 하는데 비사이로 마카토까? 아빠 아빠 아빠. 비사이로 마카토까? 산사이로 마카. 산사이로 마카. 산사이로 마카. 아 통통해야 돼. 뜬구뜬구해서. 스케줄 됐습니까? 스케줄은 본인이 들어와 놓고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땐 자기 마음대로 와도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 뿅뿅뿅뿅뿅뿅. 아리가또. 아무튼 반갑습니다. 바라빼리뽀라가 크게 한 번 외쳐주십쇼. 바라빼리뽀.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여기 거는 미션 한 개가 이따가 찾아가. PS4화아-어. 다르마스. 다르마스. 아! 아...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잘 지내셨습니까? 응 그렇죠. 잘 지냈지. 아 너 이쁘죠? 나도 이쁘는 이쁘다. 다 각자 이야기 바랍니다. 어디서 앉아주시죠? 저는 이제 풍자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나왔는데 풍자! 왜 전화과가 있지? 저 또 맞더라. 풍자가 그만둔 지가 언젠데 또 선 넣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바꾸고 싶은, 세탁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세탁하고 싶은지 여기서 말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입니다. 렛츠고. 전개가 없네요. 스토리 전개가. 이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제가 세탁하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나 예능에 나가면서 선을 좀 자주 넘었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방송이 잘 되면 좋으니까 과장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사가지가 없다. 아니냐? 쟤 왜 저러냐? 쪼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저 줘보십시오. 이거였구나. 아, 이거구나. 선놈비. 이거를 제가 입으면 되는 건가요? 줬다, 맞다. 모니터 안 했구나. 지금까지 다른... 했어, 했어, 했어. 바빴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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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이걸로 막 이렇게 빨던데? 빠른 건 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방망이 질도 하고. 안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다음 사람... 쪼또 맞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닐까, 영업 비밀로 됐네. 여스미 마세. 아, 쪼데스.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선 좀 많이 넘어 주시죠. 그러면 내가 오늘 너를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면서 쪼데스. 얘기하면 되는 거죠? 쪼데스. 아, 와카리 맛있다. 요즘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쪼또 맞다, 이거 금귀여입니다, 금귀여. 조회수 이야기는 이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 하이, 하이. 쪼마세. 아니, 선은 왜 다시 선 뒤로 갑니까? 너무 쉽죠? 마지막 같... 그러니까 쏘! 우리가... 폼이 좀 떨어졌어. 쪼또 맞다, 쪼또 맞다. 왜 떨어졌지? 자... 아, 이렇게 보면 왜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이시죠. 왜 떨어졌는지. 아, 너무 스케줄을 많이 해서 푸석푸석해지는 건가? 요즘은 쉬어요. 쉽니다. 예전보다 스케줄이 많이 줄었으니까. 조금 줄여요. 줄이기는 알아서 줄던데. 뭘 줄여? 내 마음대로 안 줄여. 똑같다니까? 아, 얘기해 보십쇼. 아, 일단... 너무 비슷해요. 아, 쏘우 데스크? 네. 일단 그 일본어도 좀 줄이고, 이제. 일본어 거의 안 하는데요, 수박. 거의 다 한국만 한다고. 그래서 욕 먹어. 아미아미아. 일본어 안 한다고. 아미아미아. 보십쇼. 선 넘이상. 하이. 뭔가 선을 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아하이. 지금 겉탈기 하고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박 겉탈기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쏘우 데스크. 하이. 아, 겉탈기로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이. 하이. 그래서 괜찮아요. 온 또 데스크 뭐가 괜찮은 겁니까? 뭐... 괜찮아요, 네. 쏘우 데스크.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마라탕을 처음 먹어봤다고 해서 오늘 여기에 모셔봤습니다. 하이. 여기는 재료를 담습니다. 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담는 거예요? 그렇지, 선넘비가 원하는 걸로. 그건 좋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건져 먹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 올해 들어서 가장 당연한 얘기. 들었던 얘기죠, 가장 당연한 얘기. 죄송해요. 어떻게 좀 웃겨보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익히 마셔. 거룬비산. 고고 됐어요. 맛있겠다. 자, 이 양동이에다가 집게를 들고 하이. 하이, 잘 집어보십시오. 감자 당면도 있네요. 감자 당면도 있네요. 저 이거 좋아해요, 분모자. 분모자 좋아합니까? 네. 평소에 야채도 채소, 채소도 맛. 좋아요, 좋아요. 다나카는 이거 좋아합니다. 유부. 유부? 유부 좋죠, 유부 좋죠. 유부나무 아니지만 유부 좋아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혐. 극혐. 다나카한테 은근히 모기버섯 냄새가. 모기버섯 냄새는 뭡니까? 연근분모죠? 맛은 분모자 맛인데 생긴 게 연근인 건가? 또 당연한 얘기. 아, 질문도 하는구나. 소스 여기다 드리면 거기서 빼주십시오. 더 빼드려요. 아니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아, 소스를 만들어야겠네요, 저희가? 그럼 이 추천대로 먹어볼게요. 소스. 땅콩 두 스푼. 소스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이거 해야지, 가만히 있습니까? 시끄럽다니. 엠씨한테. 아유. 조금만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두 방으로. 망했네. 가시죠. 갑시다. 이게 바로 마법 소스. 기대가 큽니다. 네. 이게 무슨 맛일까요? 한 번 찍어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젓가락이 옆에 있거든. 어이구. 다 때려보셔라.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샌데. 조토마테. 주문을 위하 드리겠습니다. 설마. 똑같은 그거 또 아니겠죠? 똥에서 그거 지금 발결제 반복 그. 아. 조금 변화를 줄이 풀 필요가. 아 좀 알려주십시오. 리듬을 좀 바꿔주든가. 거름 비싼 그거. 원래 모또모또 뭐였죠? 모또모또. 모또모또. 나루나루나루나루나료. 1껍ля루나 mother who she. Mukee mukee. REGIUM. 바나카 팬들이 갑자기 아 진짜 별로 이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럴거 같습니다. 회 belonging. 아멘. 왜 그럽니까 오늘. 좀 덜 답답한 것 같아요. MBTI 어떻게 됩니까? ENFPです. Eですか? 네. 보이는 대로です네. 반전이가 없네.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라 그런 고독함을 좀 갖고 싶긴 해요. 근데 혼자 있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누워서 통화해요, 친구들이랑. 누워서 통화하면서 그냥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저도 좀.. 선생님 말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집중을 좀 못 한 것 같아요.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말이 너무 길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들어도 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할 말 다 안 해.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십쇼. 응. 드시죠, 선생님. 먹어보도록 하게 음식 식으면 안 되니까. 먼저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다들 지금 관계자들이 긴장 속에서 지금 권전비 상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광고주님. 다들 조마조마. 주님, 광고주님. 과연. 객관적으로 하십시오. 광고주들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약간 육개장의 약간 좀 더 시원한 느낌의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국물이 좀 시원한데요? 약간 해장하기 좀 좋은. 펑그 안 찍어. 내일 무조건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 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해장하신 겁니까? 네. 어제 뭐 드링킹했습니까? 했죠, 어제. 쭉 내려갑니까? 이제 마라 샹거로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자, 좋습니다. 아, 근데 맛있어요. 자, 중독될 겁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연근 분모자예요. 그냥 분모자가 아닙니다. 연근 모양의 분모자입니다. 이건 젓가락질 잘 안될 때 이렇게도 찝을 수 있어요. 슥고이드에서 이 장점이 있습니다. 끼워 맞추지 마세요. 끼워 맞춰야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음! 분모자가 원래 길잖아요. 원래는 길지. 그래서 먹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이게 딱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마라 공방에 있는 연근 분모자인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다들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응. 근데 저 마라탕 진짜 인생 처음 먹는데 괜찮은데요? 나는 그냥 이 땅콩 소스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안 물어봤는데 물어본 거만 얘기해야 됩니까? 네.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일은 별로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꼬바로 먹으면서 꼬바로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벚크 씨. 요즘에 본인을 좀 약간 힘들게 했던 뭐 상처를 좀 받게 했던 댓글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 아니 나이가 드는 걸 어떡해! 소원에 쓰는 자연의 성립인데. 이제 어릴 때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이가 많다. 살 안 빼냐. 살.. 뭐 살.. 살을.. 아니 나 평범하게 사랑하기 부족한 어느 사람인데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소원에 쓰. 근데 그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가끔씩 신경이 쓰이죠. 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나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들 나이 먹고 있으니까. 몇 살이세요? 서른 살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까? 나도 스물두 살이다 스물두 살이다. 진짜로 서른 살입니다. 두 사년생. 저랑 한 살 차이 나네요.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할 말이 없네.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한 번 읽어주십쇼. 마음껏 한 번 읽어줘야죠. 이거 딱 먹을게요. 먹을 때 해주세요. 너는 마라탕 거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보다. 하하하하하하 이 얘기가 나오자면 바로 젓가락은 났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표현해야 되니까. 선을 넘기만 하는 게 선을 잘 긋기도 합니다. 선급비 됐어요 선급비. 선급비는 조금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꼭 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 쳐내기 위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걸 다 쳐냅니까? 개그맨인입니까? 예능 욕심이 살짝 있어서. 근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뭘 알려줍니까? 솔직히 잘할 수 있어요. 은비상보다 후배인데 제가. 다나카는 다나카라는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라니 다나카는 다나카 자체 음악으로 받아들여주십쇼. 무슨 캐릭터입니까? 정신 차려. 다나카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의 결과이긴 합니다. 다나카는. 근데 그거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고민의 결과가 이렇게 멋지다는 건. 고민의 결과가 이렇게 멋지다는 건 멋지다. 참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도 당연히 잘합니다. 다음 대본 읽어주세요. 대본이라니 다 머리 쪽에서 나오는 질문들인데. 나와주세요. 자 들어주십쇼. 근데 이거 무슨 방송이었죠? 저거 세탁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와야 이 사람이 이 이미지를 벗겠다 안 벗겠다. 벗으면 세탁된 거예요? 근데 저 벗기 싫은데. 아 그거 왜 온 겁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거 벗으러 오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벗고 싶을 땐 어떡해요? 뭔가 살짝만 벗고 싶을 텐데. 됐으네. 근데 그거는 정말 자기 욕심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들 뭐 그렇게 하겠지. 제가 이 프로그램 취지와 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 같아요. 소디스 그런 취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녹화 시간이 길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선 높네. 진짜로. 저는 조금만 넘고 싶은데. 조금만 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얘기 나눠보고 그게 가능한지 조절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자 이게 선을 넘을 때마다 회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안절부절하는지. 아 회사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소울데스 강? 하지만 화제가 됐잖아. 화제가 되면서 조금 저에게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셨어요. 회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네. 얘기하십쇼. 밥 좀 먹겠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좀 편집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 약간 좀 편집이 조금씩 된 게 있거든요. 갑자기 말하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요즘에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넓게. 넓게. 네. 그때는 좀 좁았구나. 그때는 이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회사 차원에서 비상 대책 회의 같은 게 막 펼쳐지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예요. 야 우리 은비 또 가서 또. 똥가 질렀다 했을까. 나는 정말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일들이 그 은비상에 더 매력적으로. 아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하면서. 아 야 더요. 더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소울데스. 자기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농담이고 그런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봤을 때도 독보적인 캐릭터데스는 선넘비라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 감독님 하품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걸렸습니다 지금. 아니 어제 늦게까지 촬영 있으셔서. 감독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 소울데스. 갑자기 내적 하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감독님한테까지도 선을 넘네. 이런 사람 많이 없을 텐데. 아니 촬영 중에 갑자기 카메라 감독님한테 하품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님 직관석. 무례하는 거. 진짜 무례하다. 나 하품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은비 상에. 트름 하세요? 아 소울데스. 아 미안합니다. 내적 트름? 지금? 지금은 아닙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요? 아 이제 세탁을 해야지. 아 벌써? 아 멘트. 집에 가고 싶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즐거운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해요 그러면? 아니 아까 매니저가 2시 반 안에 끝내라고 하던데. 아 그랬어? 고맙다 야. 소울데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전년비를 이제 노련비. 노련비? 조금 어강이 별로인데. 아 예 선생님께서 또 세탁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세탁이 안 된 사람도 있었나요? 많지. 저 지금 더 구려진 거 같거든요. 구려지다니. 제가 장담합니다. 권은비 상 이거 나가고 나서 팬들 더 많아집니다. 이거 가 편지 받아야 될 거 같아.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너무 아죠. 혼도 됐을까? 난 지금까지 뭐 아무것도 느껴지. 진짜?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딴 데서는 그렇게 선 넘고 여기서는 대충 하고 간에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대충 한 거 같아요? 소울데스도 보여줘야 됩니다. 좀 더 텐션 올려 쏘. 아프면 그만하세요.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더 하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십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 넘는 이미지에 비해서 허당끼가 있다고. 제가요? 아니 저기 써있어. 잘못 찾으셨나 봐요. 허당미가 좀 있습니까? 허당미도 허당미인데 약간 헐렁거려. 물건도 잘 잊어버리고 그런 스타일입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는.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 아니 그 정도만 아니에요. 핸드폰 어디 갔지? 허당미와 관련해서 우리 또 자료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헉! 우와! 제 브이로그네요. 쏘니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려고 찍었는데 먹는 영상이 없어서 이걸 대체했고 이거는 먹으려고 찍었는데 이미 다 먹어버려가지고 대체했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 놀아버려가지고 못 찍었고 그래서 얘를 대체했습니다. 이거 뭐 남의 영상 아닙니까? 아 이거 브이로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예 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은비가 직접 찍어온 우당탕탕 브이로그잖아요. 아 우당탕탕이 들어갔구나. 우당탕탕 들어갔고 제가 직접 찍은 거죠. 이거 직접 찍은 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갑자기 밤이 돼버렸어. 밤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까? 아니 분명히 이때 도착했는데 갑자기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 하지만 먹어볼까요? 해놓고서는 근데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고 그래서 이걸 대체했고 다 먹은 건 또 찍었어. 나름 저는 이것도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쏘니스는 본인이 좀 매력적인 사람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근데 조금 곤란한데 왜 왜? 너무 매력적인 건 또 곤란합니까? 아 다 나왔네. 쪼뜨봇한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덜 매력적... 죄송해요. 아무리 아예 쪼뜨봇... 아이고... 아무리 단아께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들이긴 하지만 먹던 걸 뵙고 반하실까 봐. 저한테 반할 것 같으면 저는 바로 이렇게 해요. 슥고 이랬습니다. 아 반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상대방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아니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최대한 힘든 길을 안 가게 이렇게 확실 성 그어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탁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탁된 거 같겠죠? 저는 괜찮은 사람으로 세탁해주세요. 괜찮은 사람으로 세탁을 보는 대중들이 반단할 일이고 선 넘는 이미지를 세탁하러 왔습니다. 세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을 넘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넘어요? 쏘니스. 다나카가 왜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저는 오늘 느꼈어요. 진짜요? 네. 아 다 남은 겁니까? 네. 반만 남은 것 같은데. 이유를 혼자만 생각하겠다고. 이거 몇 회예요 제가? 10회. 아 제가 봤을 때 한 17회에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좋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다시 풍자씨가 돌아온다거나 풍자씨 바쁩니다. 슥고 이래 풍자씨 진짜 좋아하네. 다나카 상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게 한다고 마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쏘니스의 우리 광룸비상 이렇게 또 멋지게 마지막에도 선을 잘 넘어 주었습니다. 근데 세탁하러 온 건데 왜 자꾸 선을 넘게 하나요? 어떡합니까 그게 매력인데. 이렇게 해서 섭외하죠. 세탁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은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 세탁소가 아니니까. 자 과연 오늘 정말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근데 회사가 오늘 더 걱정할 것 같아요. 나인데 나인데 아니 오늘 별로 손 안 넘었어. 그리고 그래서 가편을 안 보낼 겁니다. 가편집 보러. 보내주면 안 돼요 진짜. 자매데스요. 편집 어디서 언제 하세요? 직접 가겠다고? 내가 가면 되지. 어디서만 하는지 알려줘요. 안 됩니다. 진짜 올까 봐. 똑똑똑하고 언더와라 하면서. 감사합니다. 쏘니스. 미안한데 잠깐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정말 선 넘비. 정말 우리 또 온갖 플랫폼에서 짜리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걱정이 많았던 분 같은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쏘니스. 진짜 지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까? 조금.. 조금이요. 쏘니스는 이게 또 없어져버리면은 또 우리 선 급비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거 난리가 났네. 내려놓고 내려놓고. 아.. 지워졌습니다. 선 넘비 지워져버렸어. 나는데 나는데. 지우고 싶다고. 아 이거 지운 거요?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세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이제 선 넘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뭔가 제가 쌓아온 것들을 다 한 번에 없앤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기억에 남을 겁니다. 빠라비리뽀 나갔다가 이미지 다 없어지고 시민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다시 시작. 다시 선을 넘으면 된 건가요? 어? 다시 그거를 이미지를 갖고 싶습니까? 조금이요.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다시 선 넘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저 다음 음악 방송 컴백 때 이거 추송끼리 좀 입어볼까요? 진짜요? 그래서 그냥 저를 아예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탁하러 나왔는데 맞는 건가? 아닙니다. 저희 너무 영광입니다. 언제쯤에 노래가 나옵니까? 제가 8월 정도 컴백 예정인데요. 아, 그때로 풍자 씨가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나에게는 안 좋은 건가? 빠라비리뽀 이거 내가 아는 방송이 아닌데. 서두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몇 개 넘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만족스러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는 꼭 그 맛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구는 구요일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